감사하면 됩니다. 너무 왕래수용관 보다가 이렇게 열심히 댄스 하시고 덕수전 몇 개를 할아버지 힘들게 계정 연동도 하고 구독도 다시 신청했으니까 고마워 하세요. 아 그래 아이러브 츄님 너무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. 계정도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. 잠시 그 초기 국내 그 성군 성군인 척 알지 나중에 이제 폭군 뭐 있었어 왜 뭐 있었나요 입 닥쳐 임마 입 닥치래 케이리 님 오늘따라 너무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.